최상승선은 에고가 그냥 참나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최상승선이에요. 에고한테 화두라는 걸 하나 제시하고 화두나 무슨 기도, 연불, 뭐라도 좋습니다. 에고한테 한 가지 대상을 줘서 여기에 집중시켜가지고 이 집중된 마음에서, 마음이 집중됐을 때 참나를 각성시키는 이렇게 참나를 각성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걸 저는 대상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죠. 대상몰입. 이건 그냥 곧장 나한테 몰입하는 거예요. 나 몰입이에요. 나 몰입. 나 몰, 대상 몰. 아시겠죠? 마음씀이 다릅니다. 뜰 앞에 잔나무, 왜 뜰 앞에 잔나무라고 했는고 하면 대상이에요. 대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 대상을 세워서 집중하다가 집중이 잘 이루어지면 참나가 각성돼요. 여러분이 뭐든지, 뭐든지 손가락 하나라도 지그시 보고 딴생각 안 하고 보시면 이 펜 하나라도 보시면 정신이 고요하고 맑아집니다. 또랑또랑해져요. 참나가 등장해요. 그때 그 자신의 참나를 딱 직시하면 견성이 쉽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하나 세워주는 방식이 보통 많이 쓰여요. 여기 유명한 게 호흡관도요. 똑같습니다. 대상을 하나 줘가지고 결국 참나를 찾게 만드는 방식. 그런데 최상승선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세계 인도에도 있고 티벳에도 있고 이쪽 동아시아도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최상승선이라고 부르고 저쪽 인도 쪽 가면 지혜 요관이 그냥 이 마을의 신은 자아탐구라고 그러죠. 자기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티벳 쪽 가면 마하무드라라고 그래요. 마하무드라 아니면 문파에 따라 깍규파는 마하무드라를 강조하고 저 닉마파 쪽인가요? 그쪽은 족첸이라고 그래요. 그냥 원만해진다는 뜻이에요. 이쪽도 마하무드라도 내가 그대로 우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돼버리고 우주의 법괴가 돼버린다. 그런데 그 방식이 뭐냐? 그냥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무드라나 족첸 모든 전세계 최상승선의 특징은 명상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명상하지 말아는 건 이겁니다. 이걸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 대상을 세워서 몰입하는 걸 명상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대상도 세우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그냥 들어가라. 이거를 반조한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본다 해서 반조 제가 반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조선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고 학술 아니고 학술 용어로 있어요. 반조선 화두선에 대해서 제가 화두선, 연불선, 윗바사나식 호흡이나 몸관찰하는 선 모든 건 대상을 세워서 접근하는데 그냥 들어가는 방식이 있다. 그게 반조선 그래서 최상승선이라고 다른 건 다 대상을 세우는데 이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앉아가지고 몰라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라 자체에 몰입하려고 노력하시면 그것도 대상은 돼요. 그것도 방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몰라는 거죠. 몰라하고 뭐라고 그러죠. 몰라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거에 만족해버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존만 몰라하고 바로 자기 존재에 만족해버리기 이건 그냥 최상승선입니다. 그대로 견성입니다. 몰라하는 순간 견성입니다. 몰라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만족해버리면 이미 참나예요. 몰라하니까 어떤 이원성도 날아가 버리죠.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뭐 따져야 되는데 따지질 않아 버리고 오감도 감정도 생각도 통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부정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도 아니에요. 그냥 모른다지. 난 네네를 모른다. 난 너네한테 신경을 안 쓸 거다. 이겁니다. 안 쓸 거다. 몰라하고 내가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끼겠다. 그러면 바로 곧장 몰입입니다. 이게 이제 반조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사들이 남긴 당나라 때 선사들이 특히 당나라 때 선사들이 남긴 선분답들은 제자를 만나서 같이 놀다가 훅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고 탁 밀어줍니다. 마음을 밖으로 밖으로 나가려던 마음을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요. 툭 쳐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요. 부처는 뭡니까? 똥 막대기다. 똥 묻은 막대기라는 거예요. 부처란 말 자체가 저 부처가 되고 싶어요. 그건 똥 막대기다. 똥 묻은 막대기는요. 빨리 버려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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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